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슬픈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심승우님 감사합니다 CATL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너무 한국분들이 중국의 회사를 기술적으로 좀 딸리는 게 있긴 하지만 CATL이나 이런 회사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자 얘기하는 게 좀 많죠 그리고 중국만의 규모의 경제 시장성에 대한 형성 그리고 원자재는 특히 원자재를 채굴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에 제가 CATL을 자세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레이더는 재사용은 아니죠 HD 레이더니까 하이 레조루션이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다뤘어서 테슬라가 만지작 만지작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동네 보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이 있는데 라이더도 테스트하고요 테슬라 차량에 라이더를 부착해서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게 그냥 보여집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게 보여졌는데 실제로 탑재되진 않았죠 근데 그게 연구용인지 실제 탑재할지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무나 크루즈도 여기서 지금 서비스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됐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난 기사도 계속 업데이트된 얘기를 보여드리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단체 모임을 하고 있죠 차들끼리 계속 여전히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완전히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가 FST 베타를 쓰니까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슬픈 얘기 역시 이럴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 이렇게 만들게 된 건데요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와 이제 뭐 150불 근처까지 가게 이런 지금 52주 최저점을 계속 신저점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남들 그래도 좀 소폭 반등해 줄 때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 봐서는 거래량이 엄청 터진 거 봐서는 그러면 의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그래서 이럴 것 같아서 참 공교롭게 어제 좀 건너뛰었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가 팔았습니다 뭐 다 트위터 때문이죠 참 그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테슬라 뺀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저는 뭐 제 개인 채널이니까 제 의견을 그냥 계속 피력하는 거죠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도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안 좋은 뉘앙스를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돈이 근데 이거는 인수 자금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경영상 문제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더 팔지 안 팔지 이래서 이제 뭔가 테슬라 주식이 내려가면은 이제 뭐 숏이 아니라 자꾸 일론 머스크를 의심하게 되는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CEO 리스크다 다시 한번 트위터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먹을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수대금뿐만 아니라 경영이 또 어려워지면은 또 어떻게 어떻게 손을 댈 것 같은데 그런 리스크를 참 떠안아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가 저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더 피력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를 좀 전달하면은 일종의 일론 머스크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물론 매크로가 일론 머스크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뭐 매크로가 어렵다곤 하지만 일단 이제 신사업을 펼치게 되면 CEO가 이제 어떤 개선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플랫폼을 다 뜯어고치고 있고 이제 280개 캐릭터 리밋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냥 블러그 약간 마이크로 블러깅 같이 변하는 4천자 지금 헤드쿼터에 여러 물건들을 막 팔아 제끼고 있더라고요 회사를 다운사이징 하니까 거기는 물건들을 막 파는데 물론 이걸 판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비를 갚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나오는 가구들을 보니까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는 조금 예상이 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좀 완전 제조업 스타일로 트위터를 그냥 막 흔들어 대고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사기나 이런 게 저하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조업 쪽의 입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참 실리콘밸리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얼마나 그동안 좀 방만하게 운영됐는가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참 분야별로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이제는 차가운 겨울이 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동네에서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돈이 넘쳐 흘렀는데 실리콘밸리가 참 다른 동네에 비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처음 있었던 분들은 실감하진 못했지만 아마 미국의 다른 쪽에 있다가 오게 되면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그런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에 참 좀 방만한 그런 게 좀 느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 미국의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는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종의 구조조정이지 계속 좀 더 가진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트위터를 구하기 위해서 저게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트위터를 인수한 걸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트위터를 인수한 게 테슬라와 시너지가 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셰어홀더가 트위터를 통해서 롱텀으로는 결국은 시너지 그러니까 이득을 볼 거라는 건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뭐 그렇게 딱히 그런 고리가 보이질 않으니까 물론 큰 비전이야 있죠 근데 그 롱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참 불안불안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캐시플로우의 제너리션 수식 뭐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캐시플로우를 많이 만드는 이런 CEO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최근 분기 보면 토요다보다도 돈을 더 잘 버는 회사입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벌죠 그러니까 참 이제는 저도 마냥 좋다고 얘기하기는 앞선 이런 트위터 문제 때문에 근데 돈은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지금 50bp 올렸죠 파월 자꾸 한국 애널리스트 분들은 너무 긍정적으로 제가 근데 그거는 이미 미국 분위기는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올라가는 추세가 내려간 거지 물가가 여전히 여기 엄청 비싸죠 딱히 여기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차감되는 게 없습니다 뭐 꺾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파워 의장이 계속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듯이 1년간 그렇게 롱텀으로 갈 텐데 이럴 때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이제 롱텀 그렇죠 저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리고 레버리지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아무쪼록 트위터랑 빨리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트위터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트위터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지으면 이것도 제가 얼핏 얘기를 했는데 맞아 들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세브란스 패키지 트위터에서 많이 정리를 했죠 레이오프를 했는데 거기에 세브란스 패키지를 안 주는 거를 역시 지금 어떻게든 컷컷을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뭐 오피스 렌트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갖고 왔는데 별로 믿질 않았을 텐데 최근 분위기는 또 맞아 들어가니까 또 그럼 읽어야죠 거기다 세브란스 패키지는 뭐 필요조건 이상으로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네 분위기가 원래 그렇게 뭐 3개월씩 주고 세브란스 패키지가 좀 후한 편이었더라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메타라든지 지금 페이스북 엄청 레이오프하고 지금 다른 구글이나 아마존도 스타트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마 하게 되면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주겠죠 여긴 좀 다른 동네 기존 리컬먼트 된 것보다는 잘 주는 편이어서 여기 동네 분위기가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외적으로는 그걸 광고를 하듯이 트위터에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주는 쪽을 생각 안 할 것 같진 않다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돈을 제조업 스타일이면 다 쥐어짜려고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리걸팀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돈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거는 이 동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좀 일론 머스크의 적이 더 만들어지는 동네 분위기가 여기 동네 일정의 분위기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이미지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 투자 철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저런 제가 일론 머스크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있죠 롱텀으로 하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써봤는데 물건이 좋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차를 보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를 메인으로 쓰는 입장에서 테슬라의 상품성은 특히 제가 있는 곳에 실리콘밸리에서의 위력은 너무 막강합니다 오토파일럿이나 FSD 베타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셋이라든지 여기 엔지니어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 위주로 돌아가겠죠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계셔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만큼을 맛보지 못하고 있죠 FSD 베타가 풀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있어도 저만큼 베스트 케이스를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겪는 게 극소수라서 제 의견이 다 공감이 안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매일 테슬라 차량을 타면서 이게 진짜 차를 타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터섹션에서는 실수 없이 너무 잘해주니까 물론 완벽하지 않죠 자율주행이 완벽자율주행이 안되는데 얘가 해주는 운전의 보조는 다른 회사 차들을 저도 경험 삼아서 계속 주변에 다른 차들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보면 테슬라의 한 5년 전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술 격차가 너무 크고 상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 CEO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지금은 차를 타면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주식도 들고 강제로 반강제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강제로 홀드를 길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차에서 주는 만족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브랜드에서는 어떤 것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매년 이걸 넘많은 차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맨날 말만 그렇죠 지금 아이오닉5만 나올 때만 해도 끝났다 그러는데 지금 기아 EV6나 지금 다음 달에는 한 달에 500대 팔까요? 지금 보조금 못 받으면 끝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지는 얘나 애시당 보조금도 안 받고 파는데 그렇게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위력 지금 모델Y 퍼포먼스는 트랙 모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제 차에서 이제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S나 X는 이제 스팀을 깔아서 이거 사이버펑크가 게임이 되는 안에서 그리고 이거 그냥 게임을 까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컴퓨터를 박아 놓은 거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앞으로 발전될 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해서 또 라잇쇼 차의 모든 이런 컨트롤 하는 걸 또 자랑하죠 이렇게 컨트롤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그 모드는 이제 안에서 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용도로도 쓸까 봐 좀 두렵긴 한데 근데 차 안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완벽한 컨트롤을 유기적으로 편하게 덤으로 충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컴퓨터 파워가 딸리면 레트로피스로 또 설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돈을 안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무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소송이 좀 있죠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했는데 안 되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은데 지금 게임도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펑크는 일론 머스가 직접 해봤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게임을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테슬라는 잘 하고 있고 차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잘 팔고 있고 내년에 이걸 견제할 만한 회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통합형 시스템과 충전환경 성능 자율주행성 자율주행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타의 추정을 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강제로 홀드하고 야금야금 지금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 와서 씀씀이가 커져서 소폭이나마 일론 머스가 던지는 주식을 제가 조금 조금씩 저도 저를 비롯한 여러 개인들이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참 이래서 트위터를 그래서 참 반대했던 건데 여기 분위기가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쎘죠 저거 인수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아 참 반강제로 주식을 홀드하게 만드는 차를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카 얘기한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럴 때 자기 기준이 변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자기 기준이 투자에 대한 기준이 변한다 그러면은 정말 상황이 이거 시시각각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갖다 쓸 줄도 몰랐고 처음에 그렇게 안 판다고 라세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돈을 갖다 팔아서 갖다 놓고 지금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이나믹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주간과 주 때는 정확히 있어야지 이게 매치되는 날이 와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오지 상황도 변하고 자기도 변하게 되면은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을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더라도 본인의 투자 철학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참 일론 머스크가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판매량이나 뭐 매번 뭐 타 회사에서 내놓는다 내놓는다 근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앞서 이런 실리콘밸리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도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좀 알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어렸을 때 봤던 그 샌프란시스코와 지금은 와 이렇게 안 좋은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좀 우범지대에 가면 진짜 큰일 날 정도로 진짜 안 좋아 보이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긴 진짜 피해야 되는데 점점점점 그런 에리아가 더 커지는 점 그런 동네에 대해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리머치 GTA GTA 게임 같다라는 거죠 범죄자 완전히 돌아다니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뭐 샌디에고가 더 좋다 샌디에고에 애플의 브랜치도 많이 가고 있고 샌디에고 집값도 싸고 다 좋은데 그 건너편 티어 하나 안 가요 거기는 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멕시코 동네는 근데 샌디에고는 좋다고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조만간 근데 이런 동네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저도 궁금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것인지 아직까지 이 동네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탄탄한데 그렇죠 이제 호환기는 정말 이제 끝난 건지 저도 어떻게 흘러가지 하필 제가 이제 오자마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다른 동네들도 어스틴이라든지 추격하는 동네들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지금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던진 메세지라든지 이 동네 분위기가 과연 어떨지 예 그런 면들 때문에 여기서 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특히 그리고 공화당을 대놓고 지지하면서 민주당 지지자 여기 민주당 텃밭인데 예 그래서 마인드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보면 마지막이 아니 진짜 테슬라를 이렇게 해주면 참 예 스페이스 엑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징크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동원 징스인데 스페이스 엑스의 포지션은 굉장히 스트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미 컨디션이 어떻든지 간에 스페이스 엑스의 성장성은 정부가 투자를 해주니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 지금 이제 4%가 훨씬 완전히 넘어버렸죠 이제 그냥 돈 넣어놔도 이제 좀만큼 5% 가까이도 벌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들이 의미가 없죠 배당주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앉아서 있는데도 5%씩 받으면 굳이 배당주를 살 원동력을 잃어 가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스페이스 엑스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쵸 우주에 대한 지금 개발 의지 그리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돈을 투자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 옆에 보면 스페이스 엑스는 스페이스 엑스는 그런 컨디션과 상관없이 성장한다면서 둘 다 CEO인데 테슬라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차들이나 업데이트 되는 면들 이런 걸 보면 압도적이어서 차를 탈 때마다 물건이 좋으니 제 기준은 그거였으니까요 저는 차가 좋아서 테슬라에 빠진 거지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금도 3년 전 만들어 놓은 영상을 가끔 초심을 잡게 해서 보면 저는 일론 머스크를 그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깐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차가 압도적으로 너무 좋죠 참 그것 때문에 FS 베타를 쓰면서 반강제로 그냥 팔지도 않고 홀드하고 있는 근데 더 사야 될지는 참 이렇게 던지면 다시 한번 CEO나 대주주가 던지는 데는 다시 한번 이거 개미들이나 누구도 기관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합니다 퇴근 Tree 하기